틴탑, we gon rock it, drop it, top it, hey, don't stop it, pop it 네, 이번 저희 틴탑쿠개스 앨범에 장난 안 하려 했거든요 신나는 클럽풍 사운드에 저희 틴탑만이 할 수 있는 프리스템이 돋보이는 신나는 클럽풍 댄서만입니다 이 프리스템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장르라서 되게 맹구는 상태였는데요 배우면서 에피소드가 있죠? 이해를 그쵸 배우면서 에피소드라고 하면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저희 틴탑이 이 안무 프리스템 연습을 하다가 다리에 우리가 와서 정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력에 빠져서 너랑 이렇게 비참 돼서 당연히 리키라고 생각합니다 네, 이번에 리키분이 네 굉장히 이 춤을 잘 소화해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이 춤을 이렇게 해서 너무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나나 이에요 장나나 이에요 저희가 명동에서 팬들과 노래의 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위를 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모여야겠어요 예전에는 무대 위에서 여유를 갖고 춤을 춰나 표정에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장나나 이에요 여러분들 춤을 보시고 아 너네 다치겠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좀 이제 살살해다 몸 다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더라고요 그래서 앤디 형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퀴즈요 저희 프리스템은 바닥에서 발이 몇 번 떨어질까요? 오우 아세요? 너무 어렵죠 너 세야돼 너가 너만 세야돼 너만 세야돼 아 못생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가시죠 저희 지금 퀴즈에 머리 색깔은 총 몇 개일까요? 여섯 개 여섯 개 나머지 저희 챔피아 분들 지금 무슨 게임에 빠졌을까요? 퀴즈요 인터뷰 게임 싸웁니다 인터뷰 게임 인터뷰 게임 인터뷰 게임 온라인 게임 서로 편을 먹고 싸웁니다 싸워요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모든 게임이 다 편을 먹고 싸워요 그쵸 정말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이제 오랜만에 텐타가 들어왔으니까요 네번째 미니엘만 텐타클 레스트 할 때 잔잔해야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수록곡들도 좋은 노래 많으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신텔러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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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일러브 케이베이스에서 진행하는 틴탑 사인 CD 이벤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